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이 네 글자로 모든 게 다 표현됐다 레드벨벳입니다 네 앞에 보고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카메라를 보고 아이컨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너무나 예뻐요 나 세상에 나 화이트 안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